자, 주주님들 에스바이오메딕스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상 관련 좋은 소식들이 또 굉장히 많고 치료 과정도 제가 그동안 진짜로 입이 닳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자체를 정말로 많이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인 이 차트, 차트 분석을 좀 포함을 시킬 거고요. 매수,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파이팅 하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에스바이오메딕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꾸준히 강조를 드렸던 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였죠? 분명 이 내재 가치 자체가 정말로 좋은 주식이고, 비전, 그리고 전망 자체가 매우 훌륭한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점이 너무나 뻔하고, 굉장히 또 이지머니, 이지머니를 벌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그동안 정말로 많이 해드렸으니까 됐고, 이번에는 차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평선 먼저 볼게요. 자, 2평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부 다, 전부 다 상향 추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하나 있던, 불안했던 단기 2평선, 데드크로스도 이제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골든크로스를 보여줬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장기 2평선에서 꾸준히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이 지지 라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강세 추세가 여전히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배율이 시작이 됐네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은 볼린저 밴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 너무 상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닌, 상단과 딱 중단, 그 사이에서 꾸준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변동성, 이 변동성 자체가 현재는 어마무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 혹은 매도, 타점을 답게 굉장히 좋은 찬스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잠깐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로, 자, 2평선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다.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정배열 진행 중이다. 장기 2평선에서 반등 제대로 보여주면서, 좋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다. 장기적인 강세 추세가 여전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됐다 볼 수 있고,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주고 있다. 매수, 매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내용 도움되고 있으시면,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한 번만 적어주시면, 정말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RSI는 현재 또 어떤가요? 현재 제가 지표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따로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RSI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현재 50선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시장에서 S바이오메딕스가 상당히 현재 균형, 균형 잡혀있는 상태다. 큰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이 압력 자체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여지가 충분히 많다. 아직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MACD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MACD 막대가 기준성 0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S바이오메딕스의 이 모멘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향후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MACD 내에서 골든크로서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건, 추가적인 매수 기회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이 지표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쉬운 보조지표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흔한 지표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FI입니다.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인데요. 자금의 유입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보조지표들입니다. 근데 현재 상당히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주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부분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지만, 진짜로 너무나 좋은 상태다. 그런 상황인 걸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보셔야 하니까.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평선 어땠나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다.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그리고 정배열이 진행 중이다. 장기 이평선 반등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고, 장기적인 강세 추세가 여전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됐고,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 매수매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다. 그리고 세 번째, RSI의 현재 어떠한 압력도 없다. 향후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도 수급이 너무나도 크게 들어올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MACD의 골든크로스 발생했다. 매수 타점이 다가온다는 뜻이고, 강한 상승 신호와 모멘텀을 S바이오매틱스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FI 신호가 계속해서 상단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이 정말로 잘 들어오고 있고, 자금의 유입이 정말 뛰어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주주님들도 전망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란 건 아셨을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분석도 정말 많이 해드렸고,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자, 전망치가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자, 오를 확률 높은 건 알겠는데, 이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그렇게 잘 맞추냐? 모두 다 맞출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다 맞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 시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계 1위 부자도 아니고, 월앤버핏도 물론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그래도 1% 안에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4월 달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제가 어제 보여드렸을 때는 4%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거래를 한 이후에 3%로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좀 3% 달성을 했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못해도, 매수하셔라, 아니면 매도하셔라, 아니면 조금 관망이 주셔야 한다라는 문자를, 그래도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S, S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냥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혹은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말고도, 대응 전략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내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최근에는 문자가 너무 많아서, 매수 매도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이라고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저녁에라도, 늦으면 저녁에라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수익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 매집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연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집주, 추천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